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롱원 입니다 예 계절의 여왕 이라고 하는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이솔들도 이제 자구를 많이 다야 새로운 자구를 많이 달 시기 인데요 어 많이 늘리시고 또 행복한 바이솔 생활 취미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요번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아마 처음 보시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으실텐데요 그리고 좀 몸값이 많이 나가는 귀한 애들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 애들 이러한 아이들로 25종을 준비를 했구요 파격적인 가격 10만원의 세트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첫번째 아이는요 베타 라는 아인데요 베타 신상이구요 아마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에요 베타 입니다 베타 낱개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가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추가로 낱개로 또 주문도 가능하구요 베타 3000원 입니다 베타 첫번째 아이구요 두번째 두번째 집시 라는 아이 인데요 집시 얼핏 보기엔 또 문어 비슷하기도 한데 색감이 조금 더 고우네요 곱다고 해야 되죠 예쁜 색감이구요 집시 낱개로 신상입니다 신상 낱개로는 7천원 입니다 7천원 그 다음에 챔피언 챔피언 인데요 아우 색감이 참 묘한 색감이 나네요 챔피언 낱개로는 7천원 이구요 에 세트 구성에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오숨 어느 저희 구독자 분께서 털복숭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털복숭이 실리오숨 입니다 신상이구요 낱개로는 저렴 저렴 하네요 3000원 입니다 3000원 그 다음에 이 코코넛 키스 인데요 코코넛 키스 이 아이는 아까 보여드렸던 실리오숨 보다도 훨씬 더 털이 더 털복숭이 좀 많은 아이구요 색감도 좀 더 이쁘네요 낱개로는 5천원 입니다 5천원 자 그 다음에 몇번 제가 이제 올해 신상이긴 하지만 소개를 해드렸던 버건디 버건디라는 아이구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구가 5월달 되니까 자구가 이렇게 쑥쑥 나오고 있습니다 버건디 낱개로는 3천원 입니다 3천원 자 마찬가지로 하이디펠러 하이디펠러 인데요 굉장히 큰 대형종으로 자랍니다 대형종으로 자라는데요 얼마만큼 대형종으로 자라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대형종으로 자라는 모습을 잠시만 하이디펠러 큰 모습을 볼게요 아 이 아이가 하이디펠러 인데요 정말 크죠 제 손가락이 요만한데 어마무시하게 크긴 대형종으로 큰 아이고 색감도 지금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굉장히 색감도 예뻐요 정말 이렇게 멋지게 크는 대형종 인데 가격이 굉장히 착해졌네요 하이디펠러 대형종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즈마리 라는 아이 인데요 요것도 신상입니다 노즈마리 요거 보시면 얼굴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요것도 쬐끄만 얼굴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자구 노즈마리 낱개로는 3천원 입니다 낱개로는 3천원 탐보라 야 탐보라가 정말 이 색감이 예쁜 아인데 조금 색감이 빠졌고요 가격도 굉장히 좀 흉악 했었는데 많이 착해졌습니다 탐보라 낱개로는 4천원 입니다 4천원 그 다음에 로터스 아 오히려 이 로터스가 저는 빛감이 분홍색을 이렇게 띄면서 아우 고급스러워요 로터스 낱개로는 4천원 입니다 4천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퀸트센스 완전 신상은 아니구요 작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던 아이는 아니에요 퀸트센스 자구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구요 퀸트센스 낱개로는 아우 착해졌네요 3천원 입니다 3천원 자 올해 제가 이제 처음 영상 판매 영상으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세트로는 처음 넣는 것 같아요 인드라라는 아이구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봄 되니까 색감이 참 예쁘네요 이 자구가 또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드라 12,000원 입니다 낱개로는 12,000원 에이브릴은 전에 부터 있었던 아이구요 모주에서 또 이렇게 자구가 또 나오고 있구요 요 옆으로 동그랗게 자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져가시면 자구를 떼서 원래 있던 자구는 떼서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브릴 겉으로 이렇게 색감이 물드는 거 보시면 아우 예쁘죠 에이브릴 낱개로는 10,000원 입니다 만원 자 그 다음에 태소로 인데요 아 이렇게 색감이 참 예쁘네요 자구들도 지금 다 안 떼고 이 태소로는 자구를 다 안떼고 이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낱개로는 12,000원 아우 색감이 예쁘죠 태소로 12,000원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드래곤 레드드래곤이 새로운 기존에 있던 자구도 있구요 새로운 자구도 있는데요 자 이 아이도 굉장히 대형적으로 크는데 한번 볼까요 어느정도 대형으로 크는지 자 좌측에 있는게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구요 아 우측에 이게 대형적으로 이렇게 이만큼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대형적으로 크면서도 또 올해 새로운 자구가 이렇게 또 옆으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레드드래곤 입니다 가격도 많이 착해졌어요 낱개로는 6,000원 6,000원 입니다 대형적으로 크는 아이 레드드드래곤 자 그 다음에 이게 낱개로 이렇게 사기에 좀 부담스러웠던 아이들을 제가 많이 구성을 했는데요 힐링 힐링도 아 색감이 정말 예쁜데 조금 색감이 빠졌네요 힐링 낱개로는 7,000원 입니다 와 커피가 커피가 요렇게 색감이 참 예쁘네요 커피 와 이게 좀 오래 나온 아이는 아니구요 묵었어요 와 묵었더니 이렇게 색감이 예쁘군요 아 이게 묵은 아이를 먼저 내보내고요 묵은 아이가 소진이 되면 또 올해 새로운 아이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참 예쁘네요 커피 낱개로는 6,000원 입니다 하벤지코 테호텔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인데요 하벤지코 테호텔 고급종이고요 12,000원 입니다 낱개로는 베리에가타 금 인데요 입장을 보시면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잘 하실텐데 입장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금이 들어가 있어요 입장에 베리에가타 금 가격도 많이 착해 졌죠 5,000원 입니다 5,000원 아 니틀 미스 션샤인 아 요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구가 옆으로 쭉 다 나왔는데요 색감이 빨갯던 색감이 조금 빠졌어요 아마 많이 보지 못했던 아이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아이 인데요 니틀 미스 션샤인 이름 자체는 좀 많이 익숙한 뉘앙스 인데요 바이솔로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에요 낱개로는 5,000원 입니다 5,000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색감이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몇가지를 더 추가했는데요 빅레드 빅레드 색감 정말 예쁘죠 빅레드 낱개로는 3,000원 입니다 대블스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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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요렇게 색이 빨갯다가 파란색과 같이 어울려져 있으니까 정말 예쁘네요 새로운 자구들이 쑥쑥 또 나오고 있구요 대블스푸드 3,000원 입니다 3,000원 그 다음에 모스로즈 와 모스로즈 정말 색감이 예쁘죠 주얼 케이스 하고 약간 비슷한데 오늘은 주얼 케이스는 여기 없구요 모스로즈가 조금 더 빨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얼 케이스가 조금 더 일찍 물이 들더라구요 모스로즈 낱개로는 3,000원 입니다 자 플립이구요 네임보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다르구요 플립 플립 낱개로는 4,000원 쓰게 되겠습니다 4,000원 플립 이었구요 그 다음에 레네카 와 이게 레네카가 조금 빨리 연정보다 물이 들더라구요 레네카도 더 강렬한 빛감이구요 정말 예쁜 이렇게 빛감이 드는 아이구요 얘네카 낱개로는 3,000원 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신상 부터 해가지고 따끈따끈한 요런 신상 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고급종 고급종 하고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들 몇종류 해서 어 25가지 입니다 25가지 전체 가격으로는 136,000원 인데요 자 10만원에 세트로 2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은 위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절의 여왕 지금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 인데요 바이설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